스바루 코리아는 한국 진출 1주년을 기념해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3주간 스바루 모든 고객에게 무상점검과 1주년 기념 사은품을 증정하는 스바루 썸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기본 14개 항목의 부품과 여름철 쾌적한 주행을 도와주는 5개 품목에 대한 무상점검 서비스를 펼친다. 전국 11개 스바루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혼, 혼, 각종 실내 앤 외 등의 상태, 엔진 오일, 브레이크 액, 부동액, 엔진과 벨트, 워셔액의 보충 여부, 외부 손상 등 엔진과 관련된 항목을 무상으로 점검받을 수 있다. 또 숙업 숙바, 배기장치, 브레이크 디스크믹 패드, 스티어링 기어와 타이어 등에 대한 항목까지 총 14개 항목을 꼼꼼히 점검해 고객이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여름철을 대비하고 쾌적한 주행을 돕기 위해 에어컨 필터, 에어컨과 냉각수의 작동상태, 냉각개통은 물론 배터리까지 5가지의 항목에 대한 무상점검도 실시한다. 또 서비스 네트워크를 방문한 스바루의 모든 고객에게는 스바루 차량 전구세트도 사은품으로 증정된다. 전구세트는 전면 포그램프와 콤비네이션 램프 전구 각각 2개, 후면 콤비네이션 턴, 턴, 램프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스바루 코리아 대표전화 025608800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스바루 코리아 최승달 대표는 지난 1년간 마케팅과 서비스 네트워크 확충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년 동안 한 달 평균 60여대 판매량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해왔다며 연회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